어제 우루과이전이 끝나고 이강인과 오연규의 활약, 그리고 김민재의 인터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한국 축구사의 부끄러운 일로 길이 남을 만한 최악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대한축구협회, 축구인 100명, 사면 전격 단행, 승부 조작한 사람들도 포함. 어떤 내용이냐면 대한축구협회가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에 대해 사면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 12년 전 K리그를 충격에 빠뜨렸던 승부 조작 사건 선수들이 48명 포함됐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사면 대상자는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 중인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 등이다. 특히나 대상자 중에는 2011년 떠들썩하게 했던 프로축구 승부 조작 사건으로 제명되었던 50명 중에 48명이 전격 사면됐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축구협회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지난해 달성했던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과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축구계의 화합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자숙하면서 충분히 반성을 했다고 판단되는 축구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도 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징계를 받고 있었던 축구인들의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승부 조작뿐만 아니라 여러 잘못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승부 조작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사면해준다. 축구계에서 말 그대로 다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라는 건데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고 이 축구협회가 정말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 축구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먹고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축구협회도 유지가 되고 선수들도 돈을 벌 수 있고 이 축구계가 운영되는 건 팬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냐면 기본적으로 축구라는 스포츠, 축구뿐만 아니라 프로 스포츠는 공정한 룰에서 선수들이 그동안 노력을 해서 갈고 닦았던 이 스포츠의 능력들을 발휘했을 때 그 과정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봤을 때 팬들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돈을 내고 굿즈를 사고 응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피파 규정집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아름다운 축구의 기본은 공정함입니다. 경기 규칙은 축구의 정신, 핵심 요소인 공정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축구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프로 스포츠를 보는 사람들은 공정한 룰에서 선수들이 뛰는 것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팬이 있는 거고 팬이 있기 때문에 프로 스포츠가 존재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승부 조작을, 프로 스포츠의 의미를 완벽하게 깨부수는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축구협회가 나서서 축구계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팬들을 중요한 존재로 생각을 안 하고 얼마나 오만하게 축구계가 축구인들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러한 말들이 참 어이가 없죠.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축구계의 화합을 위해서 사면을 했다. 라는 건데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과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에 승부 조작을 했던 사람들은 피해를 줬으면 피해를 줬지 기여를 한 부분이 단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시에 프로 축구 승부 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당시에 축구를 좋아했던 팬들 특히나 K리그를 좋아했던 팬들이 정말 많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K리그의 침체기에 결정타를 날렸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프로스포츠라는 것도 하나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사람들이 좋아하려면 컨텐츠에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나 여러 해외의 빅클럽들이 문제가 생기는 선수가 나올 때마다 곧바로 선수를 제명하고 팔로우를 차단하고 선수와의 관계를 아예 차단을 해버리죠. 그 이유는 팬들에게 이 클럽의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절대 우리의 팀의 일원으로 우리의 리그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팬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빅클럽들이 민감하게 이 브랜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 축구계가 분위기가 되게 좋잖아요. 월드컵 16강 진출을 하기도 했고 그 힘을 이어받아서 K리그도 이번에 개막할 때 정말 많은 팬들이 몰리고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가장 지금 팬들도 많이 들어오고 호황기를 맞이할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월드컵의 분위기를 살려나가고 있는 지금 딱 시점인데 이 시점에 팬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새로운 팬의 유입을 막는 승부 조작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을 축구계에서 다시 일하게 만든다. 라는 결정을 축구협회가 스스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구협회가 프로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축구계는 단순히 축구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선수들, 코칭 스태프들 그리고 축구협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축구용품을 파는 사람들 기자들, 축구 영상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팬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이 축구 문화고 이 축구 산업인 건데 축구협회가 축구계라는 이 공간을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결정을 진행을 한다. 라는 건 사실 이 축구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욕보이는 행위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단순히 사면을 해줬다라는 것에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면 명단에는요. 승부 조작을 한 사람도 있고요. 에이전트 사기를 친 사람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계에 정말 큰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축구계로 돌아가면 승부 조작을 했던 사람들이 지역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소년 코치, 감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에이전트 사기를 쳤던 사람이 또다시 어린 선수들에게 에이전트 사기를 칠 수가 있는 거고 등등 이 축구계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했던 사람을 다시 축구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축구협회에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결정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정말 악질인 게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승부 조작 선수들을 사면해준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이 보도자료를 낸 것이 졸렬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경기 시작 2시간 전에는 기자들이 경기장에 있거든요. 현장에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취재를 하기 쉽지 않은데 이때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들끼리 사면을 해준다라는 결정을 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제 우루가이전이 있었는데 이 기사가 더 많이 읽혀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려질 수가 있는데 어제 경기가 끝나자마자 모든 언론사나 포털이 경기 관련 기사들 이강인이나 오연규의 활약 또 김민재의 인터뷰 손흥민 인터뷰 이런 것들로 이제 빼곡하게 채워지는데 당연히 이 사면을 했다라는 기사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지금 네이버 포털을 봐도 사면 이야기는 스포츠 탭에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네이버 축구 탭만 들어가 보면 이 메인 페이지에 단 한 개도 축구협회가 승부조작을 했던 사람들을 사면을 해줬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정말 조그맣게 이제 조회수로 판단이 되니까 여기서는 정말 한 줄로 조작범 사면 이런 기사가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중에 있는데 메인 페이지에는 없죠. 이게 얼마나 기사만 봐도 졸렬한 행동인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동안 한국 축구를 좋아해줬던 팬 뭐 이제 축구 종사자들 모두를 정말 이제 우습게 만드는 행인 건데 그 프로축구 승부조작 2011년 그 사건 이후에 축구계의 인기가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인기가 없는 와중에서도 축구를 계속 좋아했던 팬들이 존재하고 그 팬들이 꾸준하게 그래도 K리그를 다시 살려놓고 프로스포츠에 대한 애정을 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K리그가 오늘날에 와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때 버텨준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 축구계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팬들의 노력으로 지금 이 축구계를 다시 만들어놨더니 다시 사면을 시켜준다. 이거는 정말 축구계가 특히나 축구협회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한국 축구계에서 최악의 사건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 이미지인 것 같은데 여기 앉아계신 이 분들이 얼마나 축구계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축구계에 얼마나 기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제의 그 선택이 축구계를 욕보이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